그리고 형은 준비됐어요? 뭘? 이 OS 팁 같이 만들 준비. 이 OS 팁 같이 만들 준비. 나는 거지인데 뭐 이런. 랩을 넣는 게 나을지 노래로 그냥 가는 게 나을지. 둘 다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. 여기는 없는 것 같은데. 소파 까지겠어요? 내가 초조해서 그래요. 사실 개코 형님 모시기 힘든데 이런 자리에. 말도 안 되는지. 누구 말이야? 나 말하는 게요? 아니 다른 개코 형 있어요. 진짜. 나는 아무 때나 다 가. 돈만 주면.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어. 되게 만들면 되는 거야. 알겠습니다. 어?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최고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. 되게 하면 되는 거야. 너도 많이 도와줘. 두요가 필요하면 얘기해. 두요가 필요하면 얘기해. 더블디와 함께하는 특별한 밤 에브리바디 모두 출석해. 꼬꼬. 잘해보자 우리. 알겠습니다. 됐고. 형님 가시죠. 저희가 있으면 방해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. 너무 맨날 맨날 밤 새지 말고. 알겠습니다. 쉬엄 쉬엄. 왜 이 투샷이 이렇게 든든하지? 개코야. 벌써부터 움직이는구나. 우리 개코. 아니 그게 아니고. 혼자서 힘들면 내가 듀오가 돼 줄게. 가시죠 형님? 그래. 가자. 개코는 여기 있어. 들어가십시오. 아니 두완아. 그래 수고들 해. 두완아. 두완아. 내 친구 두완아. 야 이 개XXX야.